,, 이거를 한 번에? 네네, 하나 더 설마 이걸! 어제 허진석 팀에게 네네네 아아 정말 화제 네 화제 허진석 팀에게 저 이번 때 네 다음에는 정말 제가 힘이 있다면 다 참가 금지 시켰으면 좋겠는데 야 진짜 원래 이게 좀 그런 거 무서우신 분이라서 요즘에 많이 좀 안 그러긴 하는데 정말 신발 색깔 진짜 근데 진짜 다행인 게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문어 형 뚜껑 열렸고 방송 내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경기 중개 안 해요. 인성 얘기부터 얘는 인성이 먼저다. 그렇죠. 경기 못 있습니다. 카시강도 머리 좀 약간 여는데요. 체력은 없는데 지금 많이 버텨주고 있거든요 카시강도가. 그렇죠. B를 들어가서 이성민이 진짜 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머리 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끌어줘가지고 이성민이 B바닥에서 그리고 설치 이후에 플레이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설이 되고 또 이성민이 개 끝 빼고 올 걸 알고 개 끝봉을 깠어요. 설대에서. 이성민 시작부터 4킬. 원래 이제 준성 선수가 원래 2층 포지션이라서 네. 네. 오 리프. 스타트가 좋아요. 이성민을 잡았습니다. 아 팩트 좋아요. 야 톡바느. 이게 이게 스나죠. 아 이렇게 막아주면은 소득하네요. 맞아요. 그 롤이 그냥 쓸어 닮잖아요. 그러면 쇼까지 나와줘서 속가네 그거. 어차피 이제 슬라이브 체력이 없어서. 아 힘들는데. 약간 그 부분은 약간 운도 있구만. 네. 네. 내가 골라 잡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어 이제 양각이었는데. 어 또 교환. 네. 서로 그래도 플레이가 폭으로 잡아내서. 네. 다행입니다. 체력은 좀 빠졌습니다만. 체력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네요. 근데 리프를 잡은 건 아니어서. 그렇죠. 와. 와. 리프하고 지금 자일리 털. 2층에서. 와. 야. B랑 L을 동시에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 자일리 털이 그냥. 시원하게 씹어버렸는데요. 아 이거는 뭐.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뭐 전전 라운드에도. 아 로리팀이 수비 포지션에 짜인더가 좋다. 네. 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프레이 마무리. 아 프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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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기도 중이었나요? 내가 갑자기 기도를. 아 제가 볼 때. 아 이게 가끔 그러잖아요.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마. 물총 물총. 워터 워터. 아 이거 근데. 이게 원래는. 이런 상황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들기 중에서. 충분히 시간. 잡아주고. 그렇죠. 들기에 있으면 시선처리까지. 가져가는 거여서. 되게 중요한 위치였는데. 일단 뚫렸습니다. 다들 사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정상적인 느낌을 받죠. 네. 근데 갑자기 너무 인간매를 보여줘가지고. 아. 네. 근데 결국 이러면 2점이라. 네. 에이 숏에서. 일단 교환은 됐습니다. 와. 잘 박을. 아 이거 지금 나가기. 야. 로리. 그렇죠. 타이밍이 나가기 힘든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원했던 분이 이 그림이었는데. 프레이 본인도 지금 당황한 거죠. 본인에게. 본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본인도 당황하고. 시청자도 무릎에 나오고. 아. 이제 체력이 너무 없네요. 그러게요. 달고 있고. 아 불이 안 합니다. 굳이 뭐. 체력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볼 때 통제. 자일리토를 달방 지나서. 기억잠깍에 먹어서. 그냥 리프가 방을 해야 돼요. 정말.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오. 리프. 심지어 고마워. 아니. 오늘 이성민이. 너무 잡히고 있는데요. 이성민 너무 지금. 전반전 1라운드 이후에. 이성민이 계속 눕고 있어요. 리프에게. 그리고 지금. A에서도 이렇게 됐지만. B층까지 뚫렸어요. 자일리토래. 자일리토래. 너무 잘 봐요. 야 이거 대놓고 한번. 흐름 끊으려고 나갔는데. 반샷 맞고. 나는 한 번에 가고. 이성민은 이번에는. 아예 좀 빠졌습니다. 양현우 선수가 일단. 반샷을 맞았고. 네. 아마 B에서 약간. 로리노즈가. 와. 이거. 근데 자일리토래. 와 좋았다 이거. 아. 2티가 이거는. 쫙 빨리 나와줬어요. 네. 이게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서로 이제 호흡이 안 맞았죠. 네. 어쨌든 다행히 교환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되면. 네네. 어 근데. 루트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더 잘렸어요. 아 그리고 카시까지. 전반전에 잠잠했던. 아 이거 풀에이. 1기를 보기는. 에임이 떠서. 1기만 봤는데. 야 옆에. 앵글 뒤에서 잘 가지고 있었죠. 네. 까르가 일단 1기 뒤에서 잘. 버텼어요 진짜. 네. 2번 라운드만 삼긴 한 거 아닌가요? 2번 라운드만. 거의 다 했죠. 네 이번 라운드는. 6대2였던 경기를 여기까지 붙었으니까. 카시가 살아나면서. 네. 이성민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리프 또 잡았어요. 아. 이성민이 준 위치를 매 라운드마다 받으면서. 어? 야 이걸 긁으면서 나간 거를 보냈어요? 아니 이걸. 아니 이게 진짜 근데 방금 전에 어떻게 죽은 거예요? 뚫었어요. 저는 양현우 선수의 화면을 못 봤는데. 아니 긁으면서 나간 거에 에드 맞았어요? 사이드 스텝에. 네. 아 이거 두 분 뺏고. 아 또 영향이 또 잘 있네. 야. 각을 잘 걸려놨어요. 도리가 잡혀도 그게 잘 있네. 아 근데 이거 7점이 나와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 보여. 네. 어 폭. 아 근데 이게 폭이. 뺏고. 난간에 막혀가지고. 그렇죠. 살았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까지. 와. 까루. 아 까루. 아웃코스에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네. 저게 경기를 지금. 적게 한 경기가 아닌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퀴티가 다음 경기 또 무승부 만약에 당하면은 또 지거나. 아. 허진석 팀과 팀과 거의 뭐 진공 승부 계산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팀도 다음 경기 이긴 모르거든요. 게임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네. 샷건만 하는 퀴전도 있어요. 아 있죠 있죠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칼전 하는 퀴전도 있고. 어. 아 무슨 구로 가나요. 아 무슨 군데 이거. 근데 2층. 자일리톨. 이거를 한 번에. 네네. 와. 하나 더. 와. 설마 이걸. 만약에 자일리톨이 무리하지 않으면.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너무 좋아요. 자일리톨 인생 경기 나오겠는데요. 자일리톨. 자일리톨. 인생 경기 자일리톨. 이제 멸망전. 사실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네. 경기력이 좀 안 나올 수밖에 없고. 오. 살아났어. 네. 이성민이 갇히는가 싶었는데 카치가 오. 확실히 카치가 오. 어 근데 리프. 잠깐만요. 숫자 동일해졌죠. 로리의 폭이 지금 통했습니다. 거기서 리프가 추가 기회를 이성민 잡아주면서. 세트 또 졌는데. 블루티에 못 가져간다. 오. 슬라임. 야. 리프. 야. 리프가. 센스. 양가스 잡는거 봐요. 아 로리가. 거리를 약간 체크하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폭이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리프도 잘했고. 잡았던 리프도. 오. 잠깐만요. 이거. 또 반차 이게. 그러게요. 와. 리프. 아 레드 때 수다가 이렇게 캐리해버리고. 아. 잘해요. 이거 너무 흔들리는데요. 이거 너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는데요. 키티 갇혔습니다. 아. 이거 풀렸는데요. 이제 B도 분명히 들어갈거거든요. 네. 로리는 뭐 진작이 트집을 했고. 슬라임의 위치 확인이 됐고요. 그렇죠. 브리핑이 됐고요. 그리고 아마 로리가 들어가서 B에서 또 봤던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로리가 B쪽에서 설을 해도 되는 상황. 네. 설이 했어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오오오오오오오오. 플레이가 금역만 잡아줘도. 아. 시간도 애매하죠. 따르는 지금. 아 A가 아니고구나. 정신을 차려해요. 지금. 지금 뭐야. 아이가 어떻게 된 거야. 내 귀에 지금 헛것이 들리었구나 이럴때 있거든요. 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드론걸 못 봐서. 설이 A라고 생각을 했던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5대4가 되니까 크게 돌린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성민 이번에는 자일리톨 1세트에 오우 야 이거 홀려면 끊어야죠 끊어야죠 이성민인데 근데 이게 퀴티 해적단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뚫렸어요 그럼 어제 경기를 우리가 다시 고치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큼멘지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오늘 금전으로 비교를 못 듣는데 그 팀도 예능만 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팀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키티팀 같은 경우가 일단 리프가 리프 자신감 까르가 진짜 불편하겠어요 속에도 잡혀 이게 원컷이 B 보는 입장에서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일단 자연스럽게도 슬라임이 속이 지금 좋았죠 키티가 양혁이 오리가 다시 숫자 맞췄고 키티를 바로 잡아주면서 와 슬라임 프레이 선수도 B 바닥을 들어가면 플레이 엄청 좋아요 네 로리 프레이 슬라임이 지금도 와 잡았지만 로리가 일단 중요한 키를 해줬고요 와 스키 아 리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확인만 하고 빠져요 어 로리 키티를 잡아줬죠 로리가 와 아 안정적이네요 진짜 네 로리 같은 기록을 열었어요 지금 여기 A 상황인데 아 아 이제 이렇게 약간 라운드적 여유가 있거나 이러면 로리는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악셀 자주 밟아요 이 선수 근데 이게 잘 먹히면 엄청 좋은게 B롱을 클리어해주면 일단 B에 없다는 그럼요 그 정보가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로리 지금 로리 신났어요 로리 지금 완전 킬 받았는데 돼요 2번 악셀는 한번만 밟았는데 그냥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라서 급발지 접히가 급발지 접히가 어흥를 맞춰줬는데 ja 이거 지금 너무 좋은데요 자정신 많이 상황악ㅋㅋㅋㅋ 템포를 좀 줄이려고ゅ тру지 갑자기 전진을 나와서 뭔가 내 작전을 다 잃힌 듯한 근데 이 키티 팀이 진짜 많이 날렸는데요 네 어우 다시 와 야 잘 풀어주긴 했는데 발 못잡아가지고 아니 현사이 그래도 와 머리 잘 죽자 그래도 뚫어내긴 했습니다 어쨌든 어느정도 밀어만 낸다면 와 이거 성립 야 이거 방송 전에 와 이게 팔꿈치만 아주 살짝 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설치됐고 이렇게 되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야 이러면 6대6에다가 키티 적단이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키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 연장력이 없기 때문에 야 카시 카시 와 동점입니다 긴장감이 다른거죠 롤이 팀을 편하게 하고 있지만 키티 적단이 목숨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어 근데 A쪽 아 근데 카시가 체력이 너무 없어서 많이 맞았어요 와 와 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네 지금 타임 까르하고 지금 키티까지 다 들어왔어요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어요 까르 아웃코스 까르 야 야 이걸 살려요 체력이 너무 없어 근데 리프가 이성민을 잡아주면서 이게 이성민이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어려워지네요 리프가 결국 마무리하나요 야 이렇게 되면 최소문승구 아 근데 이거 또 키티가 자 키티가 살려요 경험치는 키티가 더 많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양현우 와 리프 때문에 이성민이 이야 틀렸어요 백끝을 먼저 보... 와 이거 너무 잘 막아요 지금 와아아아아아 경기 끝났습니다 롤이! 롤이 오늘 이렇게 되면 전승이예요 와 12점 와 12점이예요 12점 롤이팀 전승으로 오늘 경기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